세도 정치 시기 백성 수탈이 지속되고 나라의 흉년까지 들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농민봉기 일어났죠 1811년 이 홍경매가 평안도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평안도 지역의 차별로 불만이 높았던 이 농민들과 몰락 양반 등이 바로 이 봉기에 참여했습니다 홍경매와 봉기군은 서북지역을 점령했는데 결국 관군의 공격으로 진압되고 맙니다 홍경매의 봉기 이후에도 백성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겠죠 결국 농민들은 1862년 다시 봉기를 일으킵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곳곳으로 확산됐고요 이때 일어난 농민봉기를 모두 묶어서 임술련에 일어났다! 라고 해서 임술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 농민봉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잊지 말고요 하루! hanggang!